봉화제역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한 봉화읍 도촌리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5,5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한 것은 오늘 아침. 생후 4개월 된 어린 돼지 10여 마리에서 콧등에 상처와 함께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증상이 발견된 겁니다. 확진 여부는 내일쯤 드러나겠지만 축산당국은 현장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데다 증상에 비춰 사실상 구제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화군과 방역당국은 마을 입구 등 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진입로는 폐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500m 이내에 9,300여 마리, 3km 이내에 소돼지 1만 1,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견 직시 방역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입로는 완전 차단 이동 조치 제한하였으며 관내 모임 자체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물 처분 범위는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적 매물 처분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평택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들렀던 사료트럭이 지난 11일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확한 가면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